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하도 그 고전과 투자의 만남 왜 안하냐고 말씀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허리띠 좀 풀고 편안하게 고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 고전 얘기를 안하는게 아니라 틈틈이 했죠 제목을 안 붙여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종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센터장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너무 종교적이라서 사람들한테 좀 이질감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예수님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 하길래 제가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질적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뭐 예수님 말씀도 간간히 했지만 고전과 투자의 만남 텍스트가 노노에요 노노 그쵸 예 그니까 따지고 보면은 공자 얘기를 더 많이 한거죠 그것도 엄연히 유교 잖아요 유교 잖아요 유교 유가가 아니라 유교 잖아요 종교 잖아요 그것도 부처님 말씀도 간간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제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뭐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싫지만 저는 4대 성인 중에 이순신 형도 들어가야 되고 세종대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할 말은 없죠 자 어쨌든 저는 그런 경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 특별히 종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후대에서 그분들이 원체 파워풀하니까 그거를 이제 종교화 시켜가지고 이제 해계모네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 니케아 공유회라든지 이런 니케아 공유회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하는 존재가 어 솔직히 변방의 언어일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딱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흡수해 버린 거죠 그거를 부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은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동양 한국이나 중국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힌두교의 한 부분일 뿐으로 인식을 할 뿐이죠 그쵸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겠죠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족적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좀 여러분들한테는 뭐 생소한 얘길 수도 있겠지만 버틀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를 도덕주의자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소크라테스 때문에 서양의 과학사가 늦어졌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의 근본은 도덕주의가 아니라 원래 끊임없는 설전이거든요 논리적인 경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뭐 아리스토틸레스의 어떤 그런 설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악법 또 법이다 그러면서 그냥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 딱 그럼 뭐가 되냐면 도덕주의자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사가 늦어졌다고까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의 차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그 해석을 얼마나 넓히느냐의 문제지 사대성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위대하신 그레이트한 분들이고 경이할 분들이지만 그거는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게 지성적 사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야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중국 거기 뭐 뭐야 곡부에나 가야 무슨 공자가 있었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부처 같은 분 공자 같은 분 예수 같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그러면 그 사대성인이라는 상징적인 요소는 뭐냐 그 사대성인이라는 어떤 고대의 인물이잖아요 고대의 인물들 이 그 시대에 인간의 어떤 깊고 깊은 어떤 그런 사고 체계를 사유 체계를 지혜롭게 롤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런 분들을 따라가고 완성하는 분들은 똑같이 뭐라 그래요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 그거는 그거는 누구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투자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제가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유가 없고 그리고 뭐 저도 책꽂이 뒤에 뭐 피터린치 책 버피 책 다 있는데 앙그레 코스토라니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옛날에 어떤 집에 가든 있는 책이 딱 두 권 있잖아요 홍성대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일본과 그대로 갖다 베킨 거 정석 그 다음에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 어느 집에 가나 성경책이 있고 어느 집에 가나 수학의 정석이 있었어요 있으면 뭐예요 수학의 정석 거기다 우리 집은 5남매를 해가지고요 수학 정석 책만 열 권이 넘어가요 홍성대 그 아저씨가 그거 써놓고 계속 똑같이 그냥 재판하잖아요 그럼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재판한 거 순서가 바뀌니까 순서만 바꾼 거 순서만 순서만 바뀌니까 또 사야 돼 물려줘도 되는 건데 그냥 수학이 뭐 바뀌어요 못 물려주니까 또 사고 뭐 그러면서 또 팔아먹고 또 성경책도 그냥 뭐 한 권 딱 있으면 되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말이 또 새기 시작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MP3 음악이라든지 디지털 음악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 되게 즐기는데 따지고 보면은 요즘 음악이 너무 흔하잖아요 흔하잖아요 과거에 턴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테이프로 듣고 하는 거는 한번 지나가면 또 돌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듣잖아요 그냥 자꾸 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또 또 알콜을 가지고 딱 까가지고 또 턴테이블 막 그렇게 해서 듣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듣다가 딱 꺼버리고 그냥 뭐 아니 아니야 유튜브도 그냥 듣다가 아 이렇게 장황해 꺼버리고 그냥 아니 뭐든지 영화도 처음에 재미없어도 나중에 갈수록 깊고 깊은 어떤 그런 어떤 사고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냥 처음에 듣고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웬만하면은 정말 자기가 이건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오프라인을 한번 찾아가라는 얘기죠 오프라인 더불어서 저희 공개 강의도 한번 와보시고 왜냐하면 그건 뭐 꼼짝없이 들어야 되니까 듣다가 마지막까지 들었는데 아이 그거 개판이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 이런 게 개판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고 듣다 듣다 보니까 또 뭔가를 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의하고 채워야 되는 건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정성스러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경전이라는 게 뭐 성경책 집에서 많다고 해서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수학 정성 많다고 해서 그러면은 시대별로 시대별로 그 시대를 장악했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지금이야 뭐 기독교가 해계모리를 잡고 있잖아요 왜? 서양이 세니까 서양이 세니까 기독교가 세죠 기독교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중국이 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이 셌고 그쵸? 그러면 그 때는 집집마다 양반집에 있는 게 다 사서삼경이었겠죠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고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당나라 시대 때 셌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불경 불경 신진사대부 얘기는 나중 얘기고 그리고 그 뒤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책 일반인들이 책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제 고대시대로 올라가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21세기에 제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 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난리가 나죠 이제 새끼가 말이야 뭐 불경스럽고 이런 거 나오죠 그쵸? 요즘엔 그래도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무슨 개 무슨 교훈이 해가지고 또 막 서로 까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될 게 지금 21세기는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요 기독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기독교 회계모니 속에 아직 있어요 지금 교회가 좀 망하는 것 같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군들이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군들이 다 기독교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회계모니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개국된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원조 그리고 당연히 선교사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외국인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진짜예요 저도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 다녔는데요 외국인이 오면은 그 사람이 뭐 거기서 쓰레기를 줍든 그냥 코쟁이 와서 크게 설교한다 그러면 그냥 벌써 외국인 목사님 옆에서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베드로예요 성베드로 여러분들 저야 뭐 과자 준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기독교 자본주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서양 종교는 동양하고 좀 다르게 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극단적인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양극단 믿음과 불신 불신자라는 어떤 그런 양극단의 것들이 서양에서 오랫동안 유토피아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계속 그런 사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양극화 현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거예요 어 칼뱅이 예정설처럼 구원 받을 놈만 구원 받을 놈은 정해져 있다 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그러니까 딱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신자연주의 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 사상 그럼 이게 나쁘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종교적인 성향이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어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종교는 부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원류가 부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도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상당히 무식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죠 개독교가 욕한다면 기독교가 나빴을 때 욕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냐 그거를 논리화 시킨 로마서를 쓴 바울이거나 아니면 니케아 공유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교로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 이건 기독교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불교야라고 말한 적 없다는 얘기죠 교라는 말을 종교라는 말을 쓴 것은 한참 이전의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죠 기독교는 부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예수님은 절대 비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위대하신 거죠 위대한 성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지 말고 이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이 시대의 핵의 무늬로써 올바른 자리매김 자리매김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힘을 실어준다는 게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예수님을 연구하고 새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투자도 지금 이 기독교적인 어떤 투자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천국 깔라고만 그래요 천국 시세가 막 천배가 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기독교의 어떤 극단적인 면이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가 왜 그 원리론자라 그러잖아요 원리론자 예를 들면은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은 그 뭐라 그래 오사마 빈라딘 같은 애들이 예전에 있던 뭐 불상들이나 이런 것들 막 파괴하잖아요 신상 파괴 운동이라 그러죠 신상 파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고대 유물들을 코를 갖다 폭파시켜 버리고 얼굴을 흉축하게 폭파시켜 버리고 막 그래요 무식한 놈들이죠 그런 극단성 모든 종교는 그 자체로는 위대하지만 극단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너 안 믿으면 지옥까지 라는 이런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비기독교 신자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연구할 필요는 있죠 예수님 예수님의 어록이라든지 그런 말씀들 얼마나 위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 중용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이런 말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도 많이 주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아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욕을 하잖아요 욕을 막 개독교가 어떻구만 그런 얘기들은 참 불편해요 저도 아무리 기독교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세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세니까 부패하는 거거든요 세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핵의 문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그래서 제가 종교 얘기를 할 때 왜 예수님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하냐면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세대도 그렇고요 교회에 한 번 안 가본 애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서삼경에 대한 말들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던 개새끼도 사서를 외운다는 얘기 3년이면 그만큼 사서가 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사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 와닿질 않죠 왜? 그건 이 시대의 해계문의가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건 역사에서 이제 한 부분으로 밀려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식의 베이스를 이루죠 유교적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교는 번성했다가 베이스로 잠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상적 철학에 덮어씌우면서 그게 시대를 리드해가고 리드해가다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또 베이스에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식층은 선사시대 때 있었던 민간신앙부터 시작해서 불교, 유교,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통째로 그냥 비빔밥처럼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세계를 갖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근데 교회의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반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소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딱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예수님 저기 이스라엘 유템 미국의 경제 정확하고 세계의 어떤 어 뭐야 노벨상 싹쓸이하는 애들 누구야 ABC 방송국이니 전부 다 무슨 세계 굴지의 기업들 싹쓸이하는 애들이 누구야 유대인 애들 아니에요 알 수 밖에 없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서당계 3년이면 예수님 말씀 이제 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편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였다면 제가 공자 얘기 많이 했겠죠 유튜브 탁 찍으면 조선시대 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공자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이나 저도 이제 뭐 아함경이나 이런 불교 관련된 책들 뭐 화함경이라는 것도 저도 자가 뭐 이해하겠습니까 저 같은 촌부가 무식해서 근데 읽어는 봤단 얘기죠 다 읽어는 봤어요 저도 보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 솔직히 제가 느끼는 그 수준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종교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독교 불교 이거지만 해인 수녀님이랑 뭐 법정 스님인가요 두 분이 친구였던 것처럼 의식세계에 그들의 본질적인 것을 갖고 들어가면은 다 일맥상통해요 예 카톨릭이건 뭐 기독교건 불교건 유교건 결국은 포 휴먼 아니에요 포 휴먼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 인류를 위해서 있는 거 인류를 위해서 아니 인류를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인 그렇죠 자비 사랑 포용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 의식세계 밑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밑으로 파고 들어갔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죠 아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갔어 그래 그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에요 제가 열등감을 야 이건 뭐 이건 뭐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 뭐 공자님 말씀 파고 들어가보면요 기도 안 차요 2000년 전에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이 지금이야 이런 책 같은 거 그냥 뭐 성경 책 불경 아무튼 다 구해가지고 소나기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엔 다 필사였단 말이죠 필사 함부로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었을지도 만무한 이런 분들이 했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생으로 보리수 밑에서 주유처나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막을 걸으면서 물론 이제 어떤 문화적 교류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뭔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게 생으로 그냥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사제지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한 어떤 그런 텍스트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사유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놓치기 아까운 그런 공부죠 너무너무 놓치기 아까운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많은 한계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투자가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와이프랑 시골에서 살면서 이 고전을 한번 다시 한번 파봤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금융이나 투자책 백날 읽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오늘도 저한테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든 분인데 이 댓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댓글을 투자에 실패하고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려 갈구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감사해요 이분한테 왜냐하면 제가 딱 이랬어요 딱 이랬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딱 이랬어요 도무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저도 나름대로 어? 금융공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자격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저도 고시원에서 오셨어요 전 고시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투자를 먼저 한게 아니구요 어? 뭐 카이스트에서 무슨 금융공학 신설됐다고 해서 거기도 들어갔어요 거기도 거기도 들어가가지고 뭐 수료증도 받고 별짓 다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애들 말대로 족뱅이 쳤습니다 진짜 근데 답이 안 나와요 투자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뭐지 그리고 뭐 좀 잘한다는 사람들 뭐 책도 읽어보고 뭐 지금 생각하니까 다 쓰레기야 이거다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고전을 다시 팠더니 어? 고전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답이라기보다는 이 고전은 제가 예전에 고전 강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예전에 고전과 인문학의 만남 같은 거 이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언어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삼성여자처럼 시세를 만드는 기업 시세를 만드는 게 고전이거든요 이거는 꼰대들이 보는 책이라고 버리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보물덩어리인 거죠 이거는 거기 보니까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어디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명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투자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제 회원님들한테 가르쳐주고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정상적으로 저랑 인터랙션 하시는 분들은요 가족이 바뀌어요 가족이 네 가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투자라는 것이 광범위한 변화를 이길고 낸다는 거죠 광범위한 변화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려주나요 어디 여의도 한복판에서 안 알려주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이런 매스컴에서 무슨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안 알려주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 일기예보 예측이 일기예보를 일기예측이라고 안 하잖아요 일기예보라 그러잖아요 그쵸 일기예측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예측은 어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논리적 근거가 약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다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하게 어떤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서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일 날씨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일기예보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를 읊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치 잘 이해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림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흐트려놓으면은 다시 모양대로 짜집기 딱딱딱하면 그림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예 제 아들내미랑 맨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그림이 있는 건데 그림을 조각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조각을 다 맞추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건 예보란 말이에요 예보 그쵸 그런데 어 레고 같은 건 어때 레고 레고는 그림이 아 물론 이제 레고도 미리 그림이 있어서 맞춰나가긴 한다 그러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레고는 내가 마음대로 막 끼웠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보는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에 의해서 짜맞춰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예측은 화자의 권위가 되게 중요해요 화자의 권위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러냐 예측 부의 미래 뭐 이러면서 그건 화자의 권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프의 미래의 부는 예측이라고 그러지 예보라고 안 해요 그럼 전문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예보자들이에요 예보자들 예측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문가의 올바른 의미는 시장이 환율일과 채권의 움직임과 원자재의 동영과 어떤 그런 금리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라든지 GDP 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나한테 흩어져 있는 그림들을 그림 조각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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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봤더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라고 예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보를 듣고 내가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조절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황당한 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예측을 그래서 전문가가 권위자가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예측은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세 번 맞추고 네 번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맞추면 그런가 보다는 두 번 맞추면 오 세 번 맞추면 몰빵하죠 그 네 번째는 다 틀려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두 번 이상 예측을 맞춘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빅쇼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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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쇼크를 예측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주인공이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돼가지고 말아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예측의 세계가 아니라 예보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보 그림을 맞춰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원님들한테 그 예보에 대한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동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다 말을 했어요 그 예보들이 다 맞았어요 대부분 다 현금 모여를 했더니 좋았고 그 다음에 살아 그랬더니 좋았고 뭐 채권 가격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그 이태 부자가 추천되는 것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신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예보 수준만 돼도 예보 수준만 돼도 이 세계에서는 거의 거의 상식적인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보 수준이라고 해서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보를 한다 해도 거기에 맞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자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100%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통계에서 통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표준편차요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자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확률은 8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당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 너 저기 너 내가 보니까 3일 있으면 죽어 이거예요 이거 예언자 수준 그러니까 예보에서 예측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밥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제 예언자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제 예언자 나중에 뭐 어떤 전문가 막 한복 입고 나와 크 그래서 벌써 뭐 보스가 그냥 자 주식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지 이제 올라가네요 내일 그러면 뭐 말도 필요 없어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면서 이제 직관의 영역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떼병신 나오는 거예요 떼병신 이제 떼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보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것은 예보의 수준이에요 예보의 수준 여러분 그래서 조각 맞추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조각 맞추기 그 조각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통화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어떤 채권의 움직임이라든지 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원자재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어 어떤 사람 뭐 벌크선 지수도 본다고 그래요 벌크선 지수 그 다음에 무슨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런 지수들 지표들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런 예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투자는 투기죠 투기 왜 예측해야 되니까 그리고 몰빵하잖아요 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노자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경전을 읽으면 사문난적이라고 하죠 사문난적 사문난적 우리 사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자님의 어떤 그 말씀을 어지럽히는 아주 이런 나쁜 인간들 사문난적이라 그래가지고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마녀 사장하듯이 불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려시대 불교가 많이 이 불교는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수용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박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사문난적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사문난적이 기독교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을 못하게 해석을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는 언제냐면은 해석이 막힐 때 해석이 해석이 딱 막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 원중이라는 사람을 누구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이제 송자라고 하죠 송자 우리나라에도 자 자가 있습니다 이 공자가 원래는 공구잖아요 공구 근데 자자를 붙이면서 공자가 되면서 이 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승님 선생님 우리나라도 이제 송시열 우암 송시열 아시죠 우암 송시열 이라는 분이 이제 그 송자라고 이제 사양 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반열이 올라간 거죠 이제 송자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사실 그 양반의 어떤 책들이나 이런 거 주석서들을 보면은 공자를 해석했다기 보다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하면 주자라고 하잖아요 주자 그렇죠 주자의 신봉자였죠 그냥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인간 송시열 책 그 송시열 그 양반의 어떤 그런 그걸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해요 더 이상 성리학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점점점점 타락하게 쇠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의 어떤 타락의 기본 프로세스에요 프로세스 더 이상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투자도 마찬가지에요 투자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차트 분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쌍팔렸는데 이전 거 미국 애들이 쓰다가 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떤 분은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써놔요 제가 예전에 투기와 투자에 뭐 어떤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놨냐면 투자와 투기 이런 뜨뜬 미지근한 것을 아직도 이렇게 댓글을 단단 말이죠 이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지금 뭐 언제적인데 아직도 투자와 투기를 가지고 네가 철지나 썰을 푸냐 이런 얘기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영원한 화두에요 영원한 화두 투자와 투기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계속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당신이 투자를 투기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니 계속 새로운 세대가 바뀌잖아요 계속 지금 이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시리보모어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투자고 돈을 잃으면 투기라 그러거든요 위대한 언어죠 위대한 언어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돈만 벌면 무조건 투자 이런 엉뚱한 저급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면서 없으시겠죠 그쵸? 돈만 벌면 무조건 투자라는 게 아니라 제시리보모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 너희들이 돈을 잃고 있지 그게 너희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는 절대 돈을 잃지 않아 투기가 돈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돈을 잃으면 투기고 돈을 벌면 투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맹숭맹숭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역설적 표현이잖아요 그쵸?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투기를 하면 돈을 잃는다 아 이러면 힘 말에 힘이 없잖아요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투기를 하면 돈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돈을 벌면 투자하고 돈을 잃으면 투기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너희들은 투자를 안 하면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어 라는 굉장한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인들의 표현이에요 이게 엄청난 게 좋은 언어들이죠 이런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구분법이 있어요 운에 맡기면 운에 맡기면 그렇죠? 몰빵하면 운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치고 새롭게 매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운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운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운을 만드느냐 내가 운에 끌려다니느냐로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이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그게 투자가 되는 거지 뭘 지금 이 시대에 대단한 어떤 투자법이 뭔데요? 네? 뭐가 그렇게 대단한 투자법이 있나요? 자 이란이 미사일 쏜다 그래가지고 한 15%, 10% 가까이 폭락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어떤 기법이 필요한데요? 홀딩하는 거 외에 떨어지니까 또 제가 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샀으면 더 이익이잖아요 무슨 여기 뭔 기법이 필요해요? 뭐 민감도 분석 해야 되나요? 이란이 미사일 쐈는데 뭔 민감도 분석을 해요? 네? 한데 그다 맞은 거지 그냥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고 외국인들은 멀쩡하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에코티라는 지분을 함부로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짜잘한 일로 우리가 군대 가도 데프콘 1,2,3 있잖아요 경미한 거, 중량인 거, 강도가 높은 거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최소한 내 원칙상에 데프콘 1,2,3는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딱 어떤 임팩트가 오면 어 이거 데프콘 1이네? 괜찮겠네? 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데프콘 3이네? 어 장난 아닌데? 이거 조금 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 되죠 어? 그때 그때 달라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네 인생을 네가 만들어 가라 시장의 위험도 시장의 시세도 시장의 원칙도 네가 만들어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저 광야를 달리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전이 알려주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언어예요 즉 생존한 랭귀지라는 거죠 이런 생존의 언어를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부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부를 이루는 것은 운이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부를 지속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존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철학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투자를 하는데 어렵죠 오늘 저기 서귀포 쪽에서 어머님이랑 젊은 어머님이랑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배우고 갔어요 3시간 좀 넘게 셋이서 얘기를 했죠 그 친구는 처음 만나는 친구인데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5일, 6일 어머님은 원래 저기 6집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여기 서귀포 쪽에 사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상당히 총명해요 상당히 총명해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그러면 애들이 시크하거든요 그래서 뭐 넌 지껄여라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듣는 자세도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뭐 교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 동안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안타까운 건 제가 이 친구 보고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 그랬더니 못 쓰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한문은 뭐 모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그럼 애들한테 이름 한자로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그 자기 이름 석자 한자로 못 쓰는 아이들이 쓴다 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애들이 또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이름 석자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본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루요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농담이 아닌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형관이요 이래요 너희 본관이 어디냐 형관이라고 창령조씨 무슨 김혜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양조씨 뭐 이런 거 세상에 본관이 뭔지를 몰라요 본관이 부모가 열심히 과외비드려 가지고 애를 가르쳤는데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부를 이루겠다고 이 세계에 뛰어들면 도대체 그 부가 어디로 갈까요? 그 자본주의 부가 환경이나 망치고 세상이나 어지럽히는 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는 이루어서 뭐에다 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산관리에 대한 판도가 다 바뀌었어요 저도 인류가 혁혁한 공을 이루고 발전해 왔다는 건 인정해요 굶주림을 해결하고 편리해지고 어떤 성의 성적인 어떤 지위가 많이 그래도 미투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그게 미투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성적인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나오는 거지 미투운동 자체가 부정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미투운동이 과거에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데 미투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니놈들한테 대등해졌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여권신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룰 때가 된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80년대 노사분규 막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뭐 노조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를 해서 뭐 부를 이루고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더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육을 좀 좀 본질적인 교육을 좀 시켜가면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될 게 저도 부모거든요 아셔야 될 게 근본이 없으면요 반드시 무너져요 건물은 50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0층을 파야 돼요 그냥 올리면 건물은 추풍낙엽이에요 사상무각이라고요 우리가 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아까 말씀드린 민간신앙에서 불교 이게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온 지금 불교 그대로 있잖아요 불교 조계종이나 얼마나 파워풀해요 카톨릭도 그대로 있고 유교가 사라진 것 같으세요? 우리 문화권이 다 유교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밥 먹을 때 소리 안 내려고 그러고 어른들 먼저 식사하십시오 그러고 인사하고 다 유교 문화예요 서양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서양은 다 반말이에요 반말 그냥 나이 70먹은 노인들 한테도 스미스 그런다고요 20대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어 하하 이런다고요 우리는 어때요 그랬다 난리 나죠 아무리 자유 어쩌고 해도 난리 나죠 지금도 깍듯하고 공손하고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맞가는 것 같지만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 아주 뿌리 깊게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시대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끝나지 않은 조선시대와 강력한 어떤 그런 해계문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 이렇게 막 이질적인 거죠 굉장히 이질적인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젊은이들한테 올바른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살아남은 어떤 언어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 친구가 앞으로 부유하게 됐을 때 그 부가 지속되고 굉장히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학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 공자의 본질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전의 언어를 한번 잡아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오늘 아함경을 제가 요즘 읽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왜냐면 맨날 뭐 이제 저기 기독교 그 다음에 뭐 공자 얘기만 하니까 또 제가 너무 편협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함경이 부처님 말씀에 거의 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아함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음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경들이고 이제 이 아함경이 본래 인간 부처님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예전에 보면서 좀 많이 좀 한데 많이 얻어맞았어요 특히 투자를 하면서 이 아함경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아함경을 보면은 팔정도라고 있어요 팔정도 불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팔정도 그래서 여덟 개의 그 성스러운 길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에요 저도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여덟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를정 자의 볼견 자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은 업이라 그러잖아요 일할 때 업 그 다음에 정사는 이제 일사 자 이런 거 써서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은 이제 이게 천명 할 때 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정명은 바른 생활을 얘기하고 정, 정, 진 왜 스님들이 저기 그 정, 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 진 용, 맹, 정,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과 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네 딱 들어가 가지고 안 나가 가지고 안 나오면서 그냥 거기서 딱 정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정, 염, 정, 정 바른, 수행이라는 네 가지로 이제 또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를정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를정 자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를정 자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바를정 자의 뜻이라는 게 정견, 정사, 정명, 정정진 뭐 이런 게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정이라는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에요 망령됨을 떠나는 일 이게 뭐냐면 이 망령됨이라는 게 우리가 야 너 망언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석하지 않고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서라는 거죠 횡설수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견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볼 때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 그쵸? 정, 업 그러면은 뭔가 행위를 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를정 자의 의미로 첫 번째가 망령되게 흐지부지하고 명석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석하지 않은 그러니까 망령되지 않은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정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냐면 두 번째 조건은 전도를 떠나는 일 전도를 떠나는 일 전도 그러면 뭐 기독교의 이벤젤리즘 전도 여행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면 본말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본말 전도 앞에와 뒤가 바뀌는 거를 전도라 그래요 야 너 앞뒤가 바뀌었다 이게 말하면 본말 전도예요 그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뭔가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뭐냐면 관찰과 판단에 임했을 때 그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놓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게 뭔가 아까 제가 일기예보라 그랬잖아요 일기예보 그건 뭐예요 먼저 내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관찰하고 정확한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림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걸 이제 전도되지 않고 올바른 순서대로 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야 금융위기 온대 중국에 그러면 어 그래? 야야 그럼 빨리 팔자 야야 이란이 미사일 잡대 어휴 야야 빨리 팔아 이게 바로 전도되는 일이에요 바르지 않은 거죠 정업이 안 되는 거죠 정정친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락이 오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림을 딱 맞춘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예보의 수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보의 아주 상식적인 수준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뭐 민감도 분석 막 해가지고 이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식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은 대마가 가는 길을 이란에 미사를 쐈다고 해서 날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정확한 그냥 전도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극단을 떠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극단을 떠나는 일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나 모든 것 인간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것도 극단적이면 나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극단적이면 다 나쁜 거예요 맹목적인 거죠 그래서 동양고전에서 위대한 사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중룡이라고 있잖아요 중룡 서양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룡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은 극단을 떠나는 일이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흐지부지하고 명석하지 않은 망령된 것을 떠나는 것 정 두 번째 본말이 전도돼서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먼저 선불리 판단해 버리는 것 전도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극단을 떠나는 일 저는 여기서 투자의 어떤 본질을 찾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실패한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 명석하지 않았어 그냥 뜨내기처럼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정확한 나만의 명확한 원칙을 찾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그냥 대충 그냥 요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개 걸면 코걸이야 거창한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서 어 그거 보면 뭐예요? 그거 보면 워렌 버핏이 애널리스트 보고서 안 본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보면 뭐 할 건데요? 시장이라는 게 많이 울리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전도되는 것을 떠나는 일 이거는 뭐냐면은 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응? 정확한 프로세스를 내가 보고 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맞추면서 가는 거죠 그 이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냉철한 이성을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적이지 않는 거 야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나 이거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어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을 일을 왜 생각하느냐 얘기죠 어 이런 모든 분들 제가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그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그런 것들 예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뭐 뭐 중국인 부채가 어떻고 이런 개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 기회고 언제든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그건 금융위기라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불장세수가 더 위험해요 초보자들은 투자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미친 짓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떠나는 일 제가 돌이켜보니까 다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했더라고요 망령되고 전도되고 극단적이고 예 고전에서 알려주는 거죠 고전에서 물론 물론 이제 많은 투자의 성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언어들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들은 그냥 그게 투자의 세계에서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수천년을 살아남은 이 언어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극적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우수와한테 하나님이 딱 그러잖아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일이라 딱 그러면서 여우수와 1장 8절에서 쫙 얘기하면서 너는 저 유브라테스 강에서 어디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너한테 이 광활한 걸 다 줄 테니까 너는 딱 하나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딱 그러거든요 중료를 가라는 중룡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센스 있는 분이냐면 이 여우수와한테 인간의 허점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 없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중룡이라는 어떤 그 책을 보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의 어떤 중룡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네가 잠잘 때 베개도 너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네 행동이 극단적이지 않을 거라 이런 모든 경전의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네가 시장 때문에 이란이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네가 무슨 금융이기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흥하고 망하는 것의 본질은 너한테 있어 너 그것부터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경전들은 동일하게 우리 인류를 살아남게 해줬죠 지금까지 저는 종교를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이런 위대한 성현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절대 존속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류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원래가 이기적인 거거든요 원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것을 그래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이 종교에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해지는 것은 돈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좀 적게 내면 돼요 종교시설에 국가 극이잖아요 어떤 저기 시골에서 지방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없고 어떤 서울에서는 큰 교회나 큰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돈이 넘쳐 흘러다닌 거기서부터 그렇게 극단적인데 사바 세상이 오죽하게 쓰려고 오죽하게 쓰려고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주식판도 마찬가지죠 1%가 돈을 벌잖아요 1%가 99%가 다 뺏어 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어떤 투자의 세계가 저는 과연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 하나 한자로 못 쓰는 수준을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자체가 투자의 성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고전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열한 아주 치열한 사유의 능력과 디테일한 것을 알려줍니다 공작을 맹전하는 현학적인 언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이고 더 현실적이에요 오히려 예측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헛된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젊은 팔로우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고전을 꼭 읽으라고 해요 고전을 꼭 이번에도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일정이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고전 강의를 아예 그냥 커리큘럼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약 상담도 해야 되니까 틈틈이 해야 되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그런 고전에 대한 쉐어링을 통해서 지성의 어떤 함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오늘은 좀 오랜만에 길어졌는데 재미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지만